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손택스 제출방법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 제출이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손택스를 이용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손택스 초기 화면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 후 로그인합니다. 만일 회원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주세요. 인증서, 아이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상단에 신청 제출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복지 이음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정기 제출을 클릭해 주세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을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자동으로 입력된 과세 연월 및 제출 연월, 사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세무 대리인으로 로그인하신 경우 수임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인적 사항이 자동 조회됩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일용근로소득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입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먼저 소득자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내 외국인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제출이 불가함으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근무월을 선택하고 근무일수,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입력합니다.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월별 합계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입력합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 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합니다. 작성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바른 작성 방법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15만원을 차감하거나 비과세소득에 기재하는 것은 잘못된 작성법입니다. 위 항목들을 정확히 입력했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작성하신 일용근로소득 내용이 지급명세 내역에 추가됩니다. 모든 근로소득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고 소득자료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출 자료 요약 내역을 확인하신 후 소득자료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접수증 화면입니다.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제출 연어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미리 보기 화면에서 제출하신 자료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자 제출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손택스 이용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